양동근 씨도 양세영. 양동근 씨. 양세영. 양정도 있네. 압동루지상. 왜요? 몽골. 몽골. 어 맞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. 그러면 혹시 저도 유통 선생님 한번 얘기해. 오늘 이분이 제주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대요. 제주의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. 이미 아시는 분 아닌가 봐. 아니 근데 제주도에 산다고 역사를 아는 건 아니거든. 어머나. 어머나. 안녕하세요. 저 여기를 왜 몰랐지? 작년이 70주년.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. 함께할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궁금하다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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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제주의 딸이세요. 이어도 사라. 이어도 사라. 이어도 사라. 이어도 사라. 이어도 사라. 이어도 가면 돌아오지 않는 선. 별미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가지고 계신 핸드폰. 아 보여요. 보여요. 왔는데 못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? 조심하라고. 아 예안.